대한민국을 지금 망치는 세력 가운데 상당수는 서울법대 출신들이죠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너 것처럼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한 거죠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그래도 반듯하게 살아야 되지 복도 받고 하는 거지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살 수 있냐 정치적 이익을 왜 가지고 돈을 왜 가지고 출세를 왜 가지고 자기 신념을 굳히고 그냥 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경욱 의원의 여러분들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윤용진 변호사가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참 열변을 토하고 있는 고대법대를 나온 윤용진 변호사가 10월 28일 날 좀 늦게 제가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변호사 누구? 논란 민경욱 폭단 발언 내 변호사가 부정성 없다 증거 발견 못했다 그런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친구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 누구죠 제 생각엔 석동영 변호사 같습니다 석동영 변호사 여기서는 썸네일은 안 나왔는데 이 양반 아닙니까 1960년생 윤석열 대통령과 동갑이죠 부산 출신입니다 제가 60년생으로 중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다녔기 때문에 같은 하늘 아래서 중고등학교를 보낸 거죠 이 박주연 변호사고 저는 석동영 변호사가 검찰 출신으로서 정치도 해보고 싶어 하고 하기 때문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시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1960년생들은 대개 나이가 한 64세 5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시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장관이 되거나 이런 것이 참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석동영 변호사가 그냥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변호인단을 하다가 그냥 자리를 비우고 출세의 길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사람은 또 늘 그런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대통령이 친구니까 한 자리 안 해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예의라는 것이 있는 거죠 민경욱 전 의원 입에서 내가 민경욱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는데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부정선거가 없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석동영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석동영 변호사가 출세의 길을 달리는 데서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장관도 한번 해먹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부터 여러분들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변에 다니면서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부정선거가 없었다 있다 이야기를 석동영 변호사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야기죠 나는 그거를 보면서 정말 서울국대 출신들 가운데 검사 출신들 가운데 진짜 그냥 바닥 수준들이 많구나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엇은 다 바꿀 수 있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석동영 변호사는 부인이 박영하 교수지 않습니까 명지대학교 물리학과에 4.15 총선의 이름 초창기에 수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일어날 확률이 4.15 총선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부정선거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박성현 교수하고 박영하 교수가 함께해 주신 거죠 출세 좋다 이야기야 나도 1960년생이니까 당신들 출세하고 싶은 거 다 이해하고 뭐 출세도 좋은 거니까 그렇지만 입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죠 민경욱 의원을 보고 손 아래니까 저 양반이 참 고생하는데 제각기 길이 다르니까 내가 민경욱 전 의원의 배노인단을 물러섰지만 해가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겠다 이 정도는 인간이면 동물이나 짐승이 아니고 가축이 아니면 해야 하는 그런 생각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안 되게 보고 처근하게 보고 그렇게 생각해서 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점에다도 본인이 현직에 있는 동안 표 안 나게 민경욱 의원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뭐 뭐라고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부정선거가 없다고 석동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네가 출세하는 건 다 이해한다 이야기야 그러나 출세를 위해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변제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너희 마누라가 박녀가 명지대 물리학학 교수잖아 그따위로 살아서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석동현 씨는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5월 초순이었을 겁니다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부정선거 전모를 좀 이해를 해야 됐습니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 스튜디오로 초점을 했습니다 제가 나가지 않고 그 당시에 집에 함께 있었던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가 나가서 스튜디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조슈아 씨 이런 반응이 어떠냐 돌아와가지고 서울법대를 나왔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지 진짜 열불이 나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서울법대를 나왔으면 수학 정석도 잘 풀었을 거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서울법대를 가냐 내가 조슈아 보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본인이 입장 변경을 할 때 공병호TV에 한번 나와서 인터뷰를 해달라 그렇게 본인이 요청을 하기에 그때 제가 이 사람이 출세를 원하구나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는 이야기 때문에 욕을 오지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공병호TV는 실방을 많이 볼 테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포지션을 정할 수 있냐 모호하게 그냥 대충 선거 부정의 문제가 없는 쪽으로 비스듬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출세 좋다 이야기야 출세해 당신 출세해야지 이번에 한 자리 얻었더구먼 무슨 평화통일자문의 평통의 무슨 사무처장인가 장관급인지 아니면 차관급인지 알 수가 없지만 대통령이 한 자리 줬더구먼 다 좋아요 그러나 절대 해서 안 되는 것은 초창기에 함께 고생했던 그리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을 엄회하거나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런 방송을 민경욱 의원이 하겠냐 방송은 안 봤습니다만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1960년 그다음에 또 뭐죠 석동현 1960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연합뉴스인가 가가지고 또 아부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저 양반이 장관 한 자리 할 모양이다 박영하 교수가 초창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4.15 총선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불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 46가 5개 선거구를 동별로 보면 424개 동인데 424개 동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선거특표율 빼기 당일특표율은 플러스 12% 근처의 정구분포 비슷한 모양의 히스토그램을 그렸습니다 사전투표 조작했다는 이야기 그거를 4월 20일 했으니까 굉장히 빨리 하신 거죠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1960년 7월 10일 생이니까 내하고 생일이 비슷하네요 부산 동고등학교에서 이런 설법대로 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잘한 거죠 참 대한민국 그냥 뱃속까지 지금 다 봅니다 얼마나 나라가 썩었는지 인간들이 출시를 해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선거를 도독질할 수 있는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선거를 선거 도독질을 은폐할 수 있는지를 낱낱이 보는 거죠 여기 뭐 잘 써놨네요 얼마나 여러분 출시하고 싶으면 그래도 윤석열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 석동현 뭐 이런 저수도 썼네요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여러분들 투표는 천대엽과 이동헌과 조재현이 작당을 해가 만든 불법 여름 판결문에 따라서 선관위가 면제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당신들이 선거 결과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민경욱의 관내 사전특표 참가자 수의 6에서 10%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 민주당의 정의정에게 9에서 12% 더해준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특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최소 18%에서 24% 표를 이동시킨 사건이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월에서 이런 조작을 얼마나 했습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월에는 7개의 동이 있고 53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모두 다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더불 민주당의 정의령 후보는 모두 다 승리를 했습니다 53대 제로입니다 53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53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민경욱이 100표를 올 때 정의령의 90표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당일 투표에서 정의령 더불 민주당 후보가 대패를 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경욱이 100표를 받을 때 예를 들어 정의령의 138.7표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외 투표에서 그렇게 했고 관내 투표에서 민경욱이 100표를 얻을 때 정의령이 139.4표를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민경욱이 100표를 얻을 때 정의령이 90표를 받았으면 관내 사전투표나 관외 사전투표에서 90.3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조작질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국 공상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로시아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대일본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를 이런 조작질을 누가 했습니까 이런 조작질을 하고 다 장관이 되고 차단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뭐죠 법적으로 다 망한 거죠 도덕놈들만 다 우글우글 하는 겁니다 도덕놈들은 한쪽 도덕놈들은 뭡니까 선거를 조작했고 또 다른 도덕놈들은 뭘 한 겁니까 선거 조작을 은폐하는데 열렬히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하태경이 한기호 국힘당이 여러분 국회의원들 다 마찬가지죠 다 한자리 더 하겠다고 한 번 더 해먹겠다고 나라야 망하든 자식들이 뭡니까 노예가 되든 자신들의 노후가 노예가 되든 I don't care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해먹고 가는 거다 이야기 그게 땡인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 지도청의 양심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추정해 보니까 몇 프로를 도덕질한 겁니까 20%로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인천광역시 연수원에서 미래통합당의 민경욱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15,980표 가운데 몇 퍼센트를 전산적으로 조작을 했습니까 20%인 3,196표를 전산적으로 누구 한께를 밀어줍니까 정의령에게 더한 거 아닙니까 정의당의 이정미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 7,432표 가운데 20%인 1,486표를 누가 먹었습니까 정의령에게 전산적으로 다 더해준 거 아닙니까 4,682에 곱하기 2만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령은 정상적인 투표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37%가 나와야 될 건데 48% 뻥튀기를 시키고 민경욱은 정상적인 투표면 41% 나와야 될 건데 34%를 쪼그라들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뭔가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 조작을 하게 되면 깐쪽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그 흔적들은 후보별 득표수에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것은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범죄자들은 후보별 득표수라는 숫자에 남을 가능성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온 겁니다 도둑질의 완결본 도둑질의 이름 최종본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후보별 득표수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총 21.2%를 도둑질을 한 겁니다 절반인 10.583을 이정미와 민경욱에서 빼앗고 10.583을 정의령에 더해주는 총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1.2%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령에는 선관위 자료를 보게 되면 당일 투표가 38%를 얻은 사람이 사전투표가 49%를 얻은 겁니다 10.6%를 플러스해 준 겁니다 거의 미친 짓입니다 당일 투표가 38% 얻은 후보가 당연히 사전투표가 38% 비싸게 나와야 되지 어떻게 49% 나오냐 이야기죠 이런 짓을 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들 땅땅땅 판결하는 조재영과 천대엽과 이동인은 천부를 받아서 마땅한 친구들인 거죠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후보가 당일 투표의 42%를 얻는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35% 쪼그라듭니까 7.2% 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정민은 20%를 받았는데 16%로 3.4%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표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거 마음대로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동별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선관이 발표된 후보별 득표율입니다 붉은색이 동별 차이값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9% 10% 9% 11% 동별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완전 조작인 겁니다 정상은 0에서 3%입니다 민경욱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다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설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인천광역시 연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후보엘 득표수의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조작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 공장을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수정 보완하니까 정의력이 여러분들 그냥 공짜로 먹은 것을 다 토해내게 하지 않습니까 민경욱 여러분들 모두 빼앗긴 표를 다 찾아주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오른쪽에 딱 나온 겁니다 이게 거의 수치가 뭡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제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제로 민경욱 플러스 3 0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거의 오차범위 0에서 3이 된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조작을 수정하고 나니까 정상투표로 돌아온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너 그 동별로 몇 표 훔쳤는지 도덕질을 얼마나 했는지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다 나옵니다 옥년 1동에서 몇 표를 훔쳤습니까 188.60표를 민경욱 플러로 훔치고 동촌 1동에서 225.20표를 훔치고 동촌 2동에서 264.80표를 훔치고 훔친 동별로 훔친 게 다 나옵니다 이걸 더 세분하면 투표소 레벨 훔친 게 다 나오겠죠 이정미 정의당이 이정미를 동별로 훔친 게 다 나옵니다 그래 진짜 득표소 이대로 나온 거죠 이거하고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여러분들 딱 비교해보면 동별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짓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저보고 너무 열받지만 난 열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고 해결 못하면 나라 골로 가는 거니까 있는 놈들은 다 떠날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봅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석동연이 뭐라고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자기가 이런 변호를 맡았던데 부정성가 없다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야 너희가 공분을 잘해가지고 사법고시 통과하고 서울법대 나온까지는 내가 인정한다 이야기야 그러나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당신들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야기죠 쓰레기처럼 사는 거지 출시에 좋다 이야기야 평동 사무청장 좋은 자리지 누가 뭐 당신 출시하는 걸 누가 뭐 그렇게 시시험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그러나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최소한 후배가 옳은 일을 하다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데 입 좀 다물 수 없냐 이야기야 문제가 서울법대 출신들이 문제가 많아요 머리들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양심불량도 많고 가치체계 자체가 이런 왜곡되어 있는 인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잘 해먹기 바랍니다 석동연이 잘 해먹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집사람 함께 박영하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사이로 총살이 진짜 문제가 없냐 한글자막 by 한효정